네 안녕하세요 발간체크 입니다 런드리고죠 4월 달만 기존에 5천원 했는데 신규 가입을 하면 친구 추천 코드를 가입하면 1만원으로 이분들도 어차피 ipo가 목적이기 때문에 몸집 불리기 하는 건가요 보통 네 투자를 받을 때 가입이나 한 명당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세탁소가 동네 아파트나 이런데 보면 세탁소와 가장 오래 버티는 업종이 세탁소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미용실이 있죠 미용실은 코로나이실 때 조금은 안좋아졌던 것 같고 뭐 조금 소형 미용실들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세탁소와 부동산은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이상 그대로 그분들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온라인 비대면 이런 세탁소가 생김으로써 이제는 그분들도 아파트 입주민이 더 이상 네 어장이 아니겠죠 어 참고로 이건 별도의 얘기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집을 구하러 다닐 때 보통 아파트를 보러 다닐 때 어 저수지 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을 보통 속된 말로 저수지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물건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아파트 물건을 보러 갈 때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을 한번 방문하는 게 좋구요 여기 가면은 어 부동산 거래 수수도 많이 깎아 줘 양타라 그래 가지고 내 부동산 업자 분들께 쓰는 은어 인데 어 자기 부동산에서 매수인 매도인을 다 거래를 시키는 걸 양타라 그래 가지고 두 군데 다 수수료를 받게 되죠 그러면 수수료를 조금 많이 깎아 주는 경우도 있죠 절대 부동산은 대로변에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네 아 얘기가 좀 이상한 데를 흘렀는데 빨래도 대신해 주고 음식은 밀키트 배달로 처리하면 되고 집에 주방도 없애고 집값도 올랐으니까 집 구조를 더 넓게 쓰려면 주방 없애고 세탁실 세탁실도 없애고 어 전달에 이제 한 대만 갔다 오면 되죠 네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나요 네 잘해주는 병원이 동남아가 많다 그러던데 농담이구요 런드리고 이벤트고 친구 초대할 때마다 1만원 이벤트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 구요 가입을 하면은 1만 포인트를 바로 받고 추천인은 그 가입한 분이 주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탁을 맡기거나 네 완료가 되면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1만원이 1만 포인트가 들어오고 친구 코드를 타고 들어와야 되구요 입력을 해야 되고 뭐 카카오톡 가입도 가능하거든요 네 카카오로 가입하니까는 뭐 순식간에 가입이 되고 가입할 때 추천인 코드만 입력하면 되고 추천인 코드 및 어플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거구요 물론 서비스 지역이 있으니까 본인 서비스 지역 한번 확인해 보는게 좋을 것 같고 가격을 보면 생활빨래 네 3키로까지 8천원 3키로 8천원이면 싼건가요 비싼거에요 제가 감이 안하네 무게라니까 네 티셔츠 4천원 일반 셔츠 2800원 네 어 가장 비교 대상이 와이샤츠죠 요즘은 와이샤츠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안 있는데 옛날에 천원짜리 있었는데 1800원 이죠 어 우리 동네 보다는 훨씬 싼거 같아요 네 기타 가격들이 이렇구요 점퍼나 뭐 패딩 조끼 뭐 이런것도 되고 어 이불도 되네요 네 카펫은 안보이는데 카펫을 청소할게 있는데 소파 커버나 네 제가 집에서 절대 안하는게 세탁기 돌리고 빨래놓는거는 절대 시키지 마라 내가 다른건 다 할 수 있어도 그거는 못하겠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면 우리 집에서 아무도 이제 세탁을 안하게 되는 어 신발도 있네요 네 어 신발 하나 빠는데 6천원이면 제가 솔들고 하루에 100개까지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기타 수선도 가능하고 월정액 서비스도 있구요 네 도대체 집에서는 그냥 누워서 넷플릭스나 보다가 내 잠만 자도 될 것 같은 네 그런 세상에 오는건가요 원래 이전에는 친구 초대 이벤트가 5천원 이었는데 이 4월 달에만 1만원으로 늘은거고 초대받은 사람은 네 1만원이 바로 들어오고 추천인은 네 친구가 첫 서비스를 쓰면 1만 포인트가 들어오는데 네 이분들은 도대체 뭔가요 세탁소를 하나 차려도 되겠네요 네 이 돈을 가지고 네 런드구에 맡겨서 세탁 서비스업을 하나 하셔도 될 것 같은 정례금은 6개월 유효기간이구요 어 초대는 당연히 신규 초대만 가능하고 어 초대 코드는 네 마케팅 정보수진 바로 위에다 입력하면 되구요 입력해야지 1만 포인트가 들어오고 네 링크 및 제 초대 코드는 여기다 입력해 놓을 테니까 네 혹시나 필요한 분은 네 그걸 쓰면 될 것 같구요 네 우스갯소리지만 이러면은 주방에 주방도 진짜 필요 없고 네 세탁실도 필요 없고 어 샤워실인데 샤워실도 뭐 나중에 공영화장 고정 그거 공영욕실 같은게 아파트나 생긴거 아닌가요 네 뭐 혼자 사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네 어 직장 맞벌이 하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어 나쁜 서비스는 아닌데 네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네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살기 편한 세상이 되는 듯 하죠 아니면 이런 현실이 불만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쁘게 태어나던가 아니면 의느님의 힘을 빌려서 굉장히 이쁘게 된 다음에 네 인생에 협정 하는 것도 한 방법 일까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네 고맙습니다